아니 이게 저 사실 어떻게 보면 호랑이를 어떻게 또 구분을 할까 이게 많이 보시니까 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. 그렇죠. 다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. 우리 옷이 오늘. 호랑이 무늬가 다 틀려요. 아 무늬가. 이게 지무늬 있잖아요. 얘네는 줄무늬가 다 다른데요. 이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줄무늬가 조금씩 조금 다른 거 보이세요? 아 보여요 보여요. 그래서 이 줄무늬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. 아 거기 또 줄무늬가 다르군요.